막내가 될 사람을 적어서 내시고 여기서 당첨되지 않은 막내가 아닌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. 그 사람의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두 명은 벌칙이 면제가 됩니다. 새로 막내가 되신 분은 벌칙 면제 받은 두 명을 빼고 나머지 세 명 중에 한 명을 골라 함께 벌칙을 받으시면 됩니다. 그럼 얘네 팀이 만약에 얘가 막내가 안 되면 니네는 두 명밖에 없으니까 둘 다 면제네 그냥. 팀이 아니라 이 코인이 많은 사람이에요. 전소민 코인이 많은 두 명. 아 우리 전차다. 팀이 아니야. 야 그거 힘들겠네 나. 뭐가요? 누가 돼야 돼. 그걸 이제 고민하시면 어떡해요. 아까 우리 내 방으로 왔잖아요. 시작할 때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하셨어야죠 오빠. 고민을 했는데. 야 투표했다 나는. 나도. 나도 해야겠다. 아 어렵다. 어려워. 멤버 투표는 끝났고요. 아까 말씀드렸죠. 스태프의 투표도 있습니다. 스태프는 힐리 작가 그리고 VJ 대표만 실패할 건데요. 완표 소중히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. 어 그럼. 사실 그 소민이가 계속 잘하다가 초반에 좋았는데. 당연하지. 완전. 영정심에서. 영정심에서. 완전 한마디로 깡통 찼어요. 완벽하게. 네. 야 스태프 표가 엄청 많네. 많은데 정말. 한 마흔 자넘은 되는데. 저도 대표를 대기 시간. 아 좋아요. 자 그러면 대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 막내. 너 오빠라 불러. 저 누나가 어울립니다. 해할 일이 많아지잖아 막내가 되면. 이게 그러니까 발표되면 안 좋은 거네. 지는 거예요. 지는 거야. 지는 거야. 자 지석진 전소민. 아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. 기억해서 봐. 아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. 기억했어. 공주 씨 앞에 보여주세요. 자 전소민. 공주 씨 체크를 해 주셔야죠. 야 이렇게 해야지. 전소민 전소민. 전소민 두 개예요 두 개래요. 전소민 두 개 두 개. 내가 할게. 전소민. 자 전소민. 3개 3개. 자 전소민 4개. 전소민. 야 이거 모르겠다. 뭘 몰라. 나만 다 몰라. 지석진이 전소민. 원래 한 명이 몰릴 때 쭉 몰려. 자 지미집 윤형민 감독님 전소민. 아. 고맙습니다. 아 이게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. 내가 다 귀엽잖아. 어 세찬이. 세찬이는 불려야 제맛. 화이팅 양 막내 강서림 작가가. 고맙다. 고맙게 안 좋은 거야. 안 좋은 거라. 야. 막내 작가 미니 작가 알죠. 양세찬.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미니 작가님. 어 오디오 팀의 승렬이 세찬이. 세찬이. 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 좋은 거라니. 조심해. 양세찬. 야 고맙습니다. 나와라 나와라. 양세찬. 나온다 나온다. 안 돼 제발. 안 돼 제발. 안 돼 제발. 전소민. 이슬만 하면 전소민이야. 전소민. 표가 40개거든. 전소민. 뭐야. 전소민. 뭐야 이거 렉 걸렸는데. 전소민. 렉 걸렸어. 전소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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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종이 싹 모아서 이름부터 주세요. 야이씨. 저거 종이 싹 모아서 이름부터 주세요. 야이씨. 태워 태워 태워. 다 찢겨 찢겨 찢겨. 야 소각해. 전소민. 유재석. 유재석 전소민. 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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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